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은행텔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은행텔러 강의가 과목이 3개입니다. 1, 2, 3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텔러 업무는 증권회사에서 텔러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고 저는 일반직이었기 때문에 텔러 업무 자체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한 6개월? 그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리가 돼서 그쪽 증권사 텔러들 있죠? 여러분 증권회사 가고 오시면 은행텔러들처럼 쭉 앉아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쪽 바로 뒤에 앉는 자리에서 그 팀을 관할하는 운영하는 그런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의는 지금까지 한 21년 정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금융강의는 만 시간을 훨씬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격시험 중에서는 펀드 투자 권유 자문인력이란 자격증에서는 정식시험 문제 출제위원도 여기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연수원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은행텔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간단히 OTE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은행텔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창구 우리가 은행에 보통 업무를 보러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의 여러분하고 상대하는 분들이 텔러분들이실 겁니다. 창구에서 업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구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 수행과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금융 전문가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입니다. 주관하고 접수처는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한국자부터인데 아무래도 좀 공신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많은 은행들이 여기서 직원들을 연수시키는 됩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이란 공신력이 많이 있는 단체고요. 시험 일정은 이제 1년에 2번을 보게 됩니다. 2번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 정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2번 정도 보고요. 봄에는 뭐 한 3, 4월 이럴 때 보고 가을에는 뭐 한 9월, 9월 전후에서 9월, 10월 이때에서 이제 1년에 2번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응시 자격은 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은행에 계신 분들도 응시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러 업무 같은 거 또는 이제 금융권 입사를 원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시험 유형인데요. 이제 필기시험인만 봅니다. 필기시험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효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식이긴 한데 5지선다라는 사실입니다. 5지선다, 4지선다가 아니라 5지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거나 또는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면 4지선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4지선다보다는 당연히 좀 더 어렵죠. 예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점은 이제 우리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점수는 얼마냐 여기서는 이제 좀 여러분에게 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과목별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목이 3개라 그랬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별로 일단 과락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목별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40점 이상이면 생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 상태에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이 시험에 좀 쉬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지선다라는 거는 이 시험이 좀 어려운 그 면에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게 보통 저는 이제 금융자격증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개를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과락이 50이고 평균이 70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커트라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데 요 은행 텔러 같은 경우는 40, 60이지 않습니까? 요 점은 이제 응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지도를 해보면 21년 동안 진짜 많이 했겠죠. 시험을 보면요. 60몇 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60몇 점.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많은 자격증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거를 따면 본인의 인생에 도움은 되지만 내가 이거를 땄다 그래서 바로 그걸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은 7급을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7급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랑 다르게 은행 텔러 시험을 합격했다고 바로 은행에서 무조건 채용을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하는 걸 하시면서 이걸 같이 합니다. 공부. 그렇죠? 학생분은 공부를 하시면서 하고 뭐 은행이나 있는데 계신 분은 은행에 일을 하면서 하지 은행을 퇴직하고 이걸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이제 좀 빠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60몇 점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을 보면. 근데 이제 고점에서는 좋다. 60몇 점을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서브 소과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과목 중에는 나랑 궁합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돼 있죠. 근데 이제 70이 아니라 커트라인이 60이면 거기서 이제 조금 유도리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게 요과목 소과목이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핵심 부분 위주로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 이 과정이 어떤 솔직한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은행 텔러라고 이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쉬운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 그거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손쉬운 그런 시험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보면요.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렵고 많습니다. 예. 상당히 내용이 어렵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쉬운 점도 있습니다. 쉬운 점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계산 문제 같은 게 없고요. 물론 이제 저는 1, 2과목을 강의하고 3과목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3과목도 이제 제가 대충 보면은 뭐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뭐 그럴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들 있죠. 그러니까 뭐 경영학에서 다루는 재무 투자 이론이나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대행인들이 있죠. 증권 대행인 펀드 대행인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구체적인 계산 문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은 어려운 이론 같은 건 없다. 대신에 이 법 관련 내용이 좀 어렵고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명한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내용이 썩 쉽지는 않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은행 텔러 그 기본서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이제 드냐면 음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은행에 보면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 편람. 예. 그래서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럴 때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일을 하다가 모르면 선배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건 선배들이 대답을 해주고 하지만 좀 복잡한 것들은 업무 편람 찾아봐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업무 편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업무 편람의 내용이 그대로 교재에 들어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행 텔러 시험용으로는 그 중에 이제 쉬운 개념만 딱 뽑아서 교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업무 편람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교재에 들어온 내용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합격하기가 예.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른 어려운 자격증들보다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은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다음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 노란색은 변 의미는 없고요. 구별하시게 한 겁니다. 하얀 게 여기 1과목 여기 이제 2 3과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본서는 이제 상, 중, 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과목에 텔러 기본지식 과목을 보시면 예. 금융경제일반에서 3문제 왜 문제 수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창구실무병률 이게 대빵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점이고 하니까 공부하실 때는 이 과목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틀릴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그 다음 과목 포기하면 안 되지만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서비스 및 창구 마케팅 이건 이제 내용이 제일 쉽습니다. 예. 공부하다 보면 뭐 재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음 이것도 조금 어렵기보다는 조금 지루합니다. 내용들이 딱 이름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차라리 저는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어렵지만 이거보다 내용은 이 내용은 뭐 강의하는 저는 좀 재밌게 강의하기도 해요. 열심히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내용이 지겹고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좀 자잘한 자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의 창구실무 1위인데요. 일반 수신 22문제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의 수신 업무 주로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기에 그리고 여기 내용이 이제 법률 같은 게 여기 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10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다만다생아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뭐 접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도 좀 나와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가계 여신이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 대출 대출 쪽 내용 아홉 문제 그 다음 외국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느끼는 거는 은행에 가서 환전 같은 거 해보셨을 거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주로 다른 게 외국환 업무 물론 내용은 그것보다는 좀 깊이가 있죠. 그 다음 내국환 업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42문제 이게 제일 비중이 크죠. 참고실무 1위 이 두 과목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요. 참고실무 2위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납 계산 5문제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 10문제 신용카드 이거 좀 이스라엘 7문제 신탁 및 집합 투자는 펀드입니다. 신탁과 펀드는 5문제 반카스라엘 반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걸 반카슈랑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4문제 이렇게 31문제 이렇게 총 10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 학습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핵심 노트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 노트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성의 있게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하신데 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10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핵심 노트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유형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로 실정 감각을 업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합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같이 하시면 합격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딱 보면 사지선다랑 그게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더. 그러면 이제 아리까리나 붙을지 떨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붙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 은행텔러 이제 저희 단기합격반 보면 이론과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하고요. 그래서 고품격 원스탑 합격 패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핵심 이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노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 노트라 해서 너무 압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하셔야 될 분들은 충실하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종 정리 문제집으로 출제 유형에 완벽 대비합니다. 문제집도 제공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와우패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금융자격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실무 강의 경험이 매우 풍부한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은행증권보험사에 뭐 물어보시면 저희 회사를 모르는 데가 없으실 겁니다. 직원분들이. 그래서 많은 이 직원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 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은행텔러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